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레아리다이 입니다. 레아리다이의 캐리모드 컨텐츠. 자, 어, 곧 있으면 수능. 이 아니라, 오늘은 수능이죠? 지금, 촬영하는 날짜가 11월 15일이네요. 11월 17일. 어, 오늘 올라온 영상. 바로 수능 당일날이죠? 자, 그러면은, 어, 우리 수능생분들. 나랑 동갑인, 나랑 동갑이지만, 우리 수능생분들을 위해, 어, 초거대였을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리모드로 말이죠. 피해시말고. 어, 원래 이런거는 저퍼리형이랑 함께해야되는데, 저퍼리형이, 쓰읍, 글쎄요. 그, 얘기가 따로 없었기때문에, 한번, 권윤해봤는데, 대답이 없었기때문에, 그냥 저 혼자, 고독하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고독한, 고독한 제작가. 쓰읍, 자, 그럼 바로 가도록 하죠. 엿, 엿하면은, 그 뭐냐. 살짝, 뭐, 얇은 기둥들, 여러개 뭉쳐있는 곳에다가, 살짝 구멍구멍 송송송송송송 뚫려있는거. 쓰읍, 그걸라면 되겠지? 그러면은, 어, 뭔가를 좀 찾아보도록 합시다. 재질, 재질, 재질. 어, 이거, 이거, 이거하면 되려나? 쓰읍, 아냐아냐, 초거대 엿인데, 이, 이 정도는 돼야지. 그래, 초거대 엿인데, 이 정도는 돼야지. 그래. 그래, 초거대 엿인데, 이 정도는 돼야지. 그래. 좋아서아. 어우, 재질이 황금이야, 왜. 잠깐만. wait, wait a second. wait a second. wait a second. wait a minute. 잠깐만. 하얀색이 어디갔지? 여깄다. 샤이. 그래. 엿은 살짝 좀 윤기가 많으니까, 이렇게 윤기난 걸로 해줘야지. 그리고 색상, 여자, 한 엿. 엿이 한 이런 색깔이었나? 아니야, 이건 너무, 이거는 살구색이잖아. 이 정도? 그래그래, 이 색깔이다. 이 색깔. 이 색깔로 해야지, 이 색깔. 음, 이걸로, 좀 여러개를 만들어볼거에요. 이거로, 어, 좀 여러개. 붙여서 만들어보도록 합시다. 여타면, 이런건지, 이런거. 잠깐만요. 얘가 좀 서있어야 되는데. 자, 잠깐. 서있어. 서있어. 넘어가면 안돼. wait a second. 아아, damn it. damn it. 됐어, 됐어. 이 정도면 되겠지. 오케이, 엿이 좀, 엿, 엿가락, 약간, 얇은것들, 여러개 막, 되있으니까, 여러개를 좀 만들어보자. 이거 엿이라기보다는 약간, 약간 가래떡같은 느낌이 들긴 한데? 됐어, 그냥 해. 이렇게. 어, 뭐야. 어디갔어. 흠, 흠, 흠. 이렇게, 좀 구멍이 살짝 뚫려있어야 되니까, 구멍에서 약간 뚫려있어야 되니까, 살짝 조금, 구멍을 뚫어놓자. 이런 형식으로 약간 조금, 어? 구멍을 뚫게 해둬야지. 이렇게. 좋아, 점점 뭔가 좀 반, 그런, 반 띵, 그렇게 완성되어 가고 있구만. 어케, 쓰읍. 아, 뭔가 엿 치곤. 야, 뭐야, 왜이래 이거. 야, 이거, 중간에 그거 뚫려있었네, 구멍이. 뭐 어쩔 수 없지. 그렇다면, 이걸 4개로 해가지고, 초거대엿 진짜로 만드는 수 밖에 없겠구만. 자에 에 mmm 스마트웰드 셀렉트x3 아오케이 됐지 이거를 얘도 이렇게 딱 소환해가지고 얘를 이렇게 이렇게 조금 이렇게 이렇게 만드는거야 어쨌든 머리서 보니까 살짝 엿 같은 엿 같은 느낌이 많이 나긴 나죠? 그렇죠? 많이 나죠? 날거야 아마 충돌 끄기 노클리드 노클리드가 어딨냐 노클리드 툴이 없네 어딨지? 잠깐만 충돌 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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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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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충돌 없다 이제 이제 이거를 이렇게 자 사 잘 맞춰가지고 잘 맞춰놔서 잘 맞춰서 한 다음에 아 엿 같은 느낌 살짝 나지 않나요 여러분? 안 해면 안 나는거고 자 다시한번 더 웰드스마트 빠라바라바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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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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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아직 남았다 자 이거 아직 반밖에 안됐어요 그리고 이거를 복사해서 어우 잠깐만 얘를 살짝 위에다 두고 이따 두면은 좀만 더 좀만 더 되게 아 이거 지금 아닌데 뭐가 가래떡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아하 내가 표현하려던 엿은 이런 느낌이 아닌데 아으업 어떡하지 몰라 그냥 해 엿 엿 엿 엿 엿 엿 엿 엿 엿 오케이 다 됐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야 북사 하고 이렇게 딱 하나 준 다음에 어 렉이 많이 걸린다 아 렉 걸렸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야 렉 걸리면 안 돼 야 살아나 임마 일어나 오케이 살아났어 아 다행이다 아 이제 풀업을 이렇게 많이 끼고 있으니까 많이 힘드네요 아 자 엿을 자 초거대 엿 완성됐습니다 자 옥상에다 껴놓고 아 자 내가 아 아 살짝쿵 애매하긴 하지만 더이상 소환하면은 아까처럼 괴리모드가 렉이 걸리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자 엿이라기보다는 가래떡 느낌이 강하긴 하지만 자 엿 앞에서 엔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하고 싶었지만 좀 더 만들고 싶었지만 괴리모드 렉이 엄청나기 때문에 엄청났기 때문에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초거대 엿 완성되었습니다 우리 수능생 여러분들의 어 합격을 기원하면서 저는 이만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능 대박나세요 안녕 구독을 누르지 않으면 당신은 끔찍한 시간을 보내게 될 겁니다 농담 끝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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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